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31항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0항까지는 이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성부 하느님과 성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참된 신심 마치면서 그 얘기했죠 성모 신심은 하느님 사랑에 대한 열매이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만이 성모님을 사랑하게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성모님과 한번 31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자께서는 사랑하올 어머니를 통하여 날마다 당신의 지체들 안에 강생하시기를 즉 당신이 형성되시기를 원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유산을 받으십시오 하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신다 이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아버지 신 하느님께서 세상의 선인과 악인 하느님의 자녀와 세속의 자녀 즉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를 저에게 유산으로 주셨으니 저는 어떤 사람들은 황금의 지팡이로 또 어떤 사람들은 쇠지팡이로 다스릴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와 변호자가 되고 악한 사람들에게는 정의의 복수자가 되며 만 백성에게 심판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올 어머니께서는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선택된 사람들만을 유산으로 가지시며 그들의 어진 어머니로서 그들을 낳고 양육하고 성장시키며 그들의 여왕으로서 그들을 인도하고 다스리고 또 보호하십시오 자 31항 여러분들 첫 번째 성자께서는 사랑하올 어머니를 통하여 여기서부터 마리아에게 말씀하신다 자 이 부분까지 줄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자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서 강생하시기를 그러니까 육화되시기를 또 다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고 계시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방법이 그냥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성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 안에도 오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신다 이 루도비크 성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모님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이 관계성에 대해서 지금 풀어내려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32항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그에게서 나리라 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교부들의 성명의 설명에 의하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최초의 사람은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느님과 마리아의 양자가 된 깨끗한 사람들이다 신비체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면 그분의 지체들도 마땅히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야 할 것이다 어머니가 지체가 없는 머리만을 세상에 낳을 수 없듯이 머리 없는 지체만을 낳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이 태어났다면 이는 기영하임에 틀림없다 이와 같이 은총의 질서에서도 머리와 지체는 마땅히 한 분이신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야 한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어느 지체가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낳은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아닌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없으며 선택된 자가 되지 못하고 은총의 세계에 있어서 단순히 기영하에 불과할 것이다 자 여기 32항 여기 첫 번째 부분이요 아니에요 첫 번째가 아니라 미안해요 하나 둘 셋 네번째 신비체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찾으셨어요? 여기서부터 그 다음 페이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야 한다 세 번째 주에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야 한다 여기까지 줄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고요 또 우리 가톨릭 교회의 교회론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시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의 신비체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된 몸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 그거에 빗대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으신 분이 성모님이라면 우리의 머리이시니까요 우리의 몸인 교회도 성모님께서 반드시 낳으셨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우리 어머니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모님이 아닌 다른 엄마를 모시고 있다면 그 사람은 기형하다 머리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성모님과 교회도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예수님과 교회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신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모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모님이 우리 어머니이시니까 얼마나 우리들을 애지중지하겠습니까 저희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사재관에 와서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는 거 여러분도 알고 있죠 그런데 왔는데 처음에 우리 지금 신부님 되시고 최현민 신부님 그 신부님이 부재님 때부터 사재관에서 밥을 먹었는데 부재님을 어머니가 처음 만난 순간 저를 바라보는 눈빛과는 아주 다른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이쁘게 쳐다보는 거예요 애정이 당겨서 그리고 평상시에 제가 밥 먹을 때는 반찬도 별로 해놓지도 않고 그냥 대충 알아서 먹으라고 하더니 부재님이 같이 밥 먹기 시작한다고 하니까 생전 제가 먹어보지도 못한 식재료를 가지고 와서 반찬을 차려놓고 이러시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사랑하는 거니까 내 아들 신부가 가봉하는 신부 우리 교구에서는 가봉신부라고 하죠 다른 교구에서는 엄마 신부라고도 하고 내 아들 신부와 특별하게 연을 맺은 맺게 될 신부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거 이상으로 우리 최현민 신부님을 대해줬던 거죠 그렇죠? 성모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아들인 예수님의 자녀들 그러면 성모님이 얼마나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다가 우리 학사님 있잖아요 학사님 이승민 학사님이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제가 이제 우리 최현민 신부님 신부돼서 나간 뒤에 이번 방학 때 혼자 먹기가 좀 그래서 학사님을 몇 번 사재관에 불러가지고 밥을 줬어요 그랬더니 눈빛이 더 달라지는 거예요 왜 달라질까요? 내 아들 신부의 아들 신학생 나는 우리 엄마가 우리 학사님에서 소고기까지 굴 줄은 난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의 아들 신학생이니까 얼마나 더 또 애정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밥 차려주면서 우리 학사님 절대로 신학교 그만둘 생각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형제라면 성모님은 그 예수님과 맺는 그 일치의 관계에 못지않게 우리들을 사랑과 깊은 일치로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성모님과 아주 깊은 일치를 이미 맺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모신심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제가 얘기하지만 성모신심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가 성모신심인 겁니다 자 33안까지 읽고 예수님의 관련된 부분 끝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나 지금이나 하늘과 땅이 날마다 끊임없이 수천 수만 번씩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신 아이다 하고 참미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아들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도 예수 크리스도는 마리아의 아들이며 마리아의 업적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 안에 형성하여 살아가는 크리스도인들은 마리아님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제가 모시고 있는 분은 당신이 나으신 아드님이며 당신의 업적인 아이다 당신이 아니시면 제가 그분을 어떻게 모시겠나이까 하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다 일찍이 사도 바오로가 나의 자녀인 여러분 여러분 속에 크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나는 또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고 말했으나 이제 우리는 마리아의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야 할 것이다 내 아들 예수 크리스도가 하느님의 자녀들 안에 성숙한 인간으로 형성되기까지 나는 날마다 산구에 신음하고 그들을 낳는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구원받도록 선택된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아들 예수 크리스도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동정녀의 태중에 숨어 있으면서 가장 완전한 탄생인 의인들의 죽음과 같은 그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광으로 태어날 때까지 이 어진 어머니에 의해 보호되고 양육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아 이 놀라운 은총의 신비 세속의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구원받도록 선택된 하느님의 자녀들에게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신비여 라고 이렇게 루도비 고성인이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성모님 1번 사랑해야 한다 2번 그냥 무시해도 된다 몇 번이에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모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과 성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루도비 고성인이 이야기하는 성모님께 대한 참된 진심 같이 살펴봤습니다 성모님 우리의 어머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까 아침 우리 최현민 신부님하고 우리 본당 학사님 비유해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성모님은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구원받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어머니 여러분들 그동안 몰랐다면 오늘부터 좀 열심히 사랑하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신부님 저는 성모신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마음속으로 성모님한테 기도해 보세요 성모님 저도 성모님을 사랑할 수 있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본다면 성모신심이 막 자라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성모님께 대한 참된 진심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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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